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 트윗이야기 시크릿 저널 지금 시작합니다. 김준호와 김지민이 공개여래를 인정하며 대한민국 개그계의 공식커플이 된 만큼 두 사람의 여래 이야기는 더 이상 비밀이야기로 묻히진 못할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각자 상대방 이야기를 언급하며 급기야 여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밝혔습니다. 김준호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김지민과 여래 중이라고 당당히 고백하며 김지민 애칭이 조랑이다. 좋아하고 사랑하느니 우린 불같은 사랑을 하고 있다. 김지민이 예전에는 선배로서 좋아했는데 이젠 남자로서 좋아한다고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탁재훈, 이상민, 김종국 모두 만우주는 어제야. 그런 농담은 왜 하는 거야? 재밌으려고? 박군이 부러워서 상상 연애하는 거야? 라는 등 전혀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였죠. 특히 그 상대가 김지민이라고 하자 탁재훈은 미우새 오래하다 보니 별소리를 다 듣는다. 네가 왜 연예인이랑 사귀냐? 지민이가 너를 왜 좋아하는 거냐? 는 질문에 김준호는 최근 내가 정식으로 사귀자고 했다. 썸이 아니다. 최근 1, 2년 동안 내가 일방적으로 좋아했다. 뱃살도 빼고 약간 좀 젊어져야겠더라고. 인생을 끝까지 함께할 코드가 잘 맞는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인생을 끝까지 함께할 코드가 잘 맞는다. 이 말인즉슨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를 듣고 있던 멤버들 모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김지민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김지민이 전화를 받질 않자 초조했던 김준호는 박나래가 우리 사이를 알고 있다며 박나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지민과 절친한 박나래는 전화통화에서 김준호의 깜짝 놀랄 비밀 이야기를 폭로했는데요. 준호 선배가 지민 언니 앞에서 무릎 꿇는 걸 봤다. 그의 진실된 눈물을 봤다. 고전했습니다. 이에 김준호는 술을 마시고 사랑한다. 사귀자고 했더니 김지민이 응이라고 하더라. 갑자기 눈물이 났다. 반무릎 꿇고 고마워서 울었다. 내 머리를 안아줬다. 엄마 품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 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죠. 이에 김종국은 그건 국어라니야? 왜 울어? 라고 하자 김준호는 사귀어주는 게 고마워서 눈물이 났다. 결국 김준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연인 김지민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김종국은 김지민에게 지민아 왜 그래? 많이 힘들었어? 라고 하자 김지민은 모르겠다. 며쑥스러워했습니다. 이에 김종국은 협박받고 있다면 신호를 보내라. 고 농담했죠. 옆에서 지켜보던 이상민 또한 다시 한 번 사실이냐고 물었고 김지민은 둘 다 외로웠나 보다. 왜 안 믿냐. 축하해달라. 내가 구제해줬다. 라고 답했습니다. 측근들조차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만들었던 두 사람의 깜짝 놀랄 열애 소식. 이 소식에 김지민의 인스타그램 또한 많은 누리꾼들이 몰려와 댓글을 남겼는데요. 김준호 김지민 열애. 축하드립니다. 지나가다 봤는데 사귀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객 식구들이 왜 왈가 왈부하는지 모르겠네요. 두 분 행복하게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축하해요. 김준호 씨 사람 좋아 보여요. 서로 잘 챙겨주시길. 축하드려요. 기사 보고 너무 좋아서 검색해서 들어왔어요. 끝까지 행복하세요. 힘들 때 함께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빨리 결혼까지 해서 알콩달콩 사는 모습 봤으면 좋겠네요. 이렇듯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두 사람의 열애를 축하해주고 있는 상황. 그러나 몇몇 누리꾼들은 김지민의 열애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댓글창엔 왜 그 사람이야 왜 언니 이제 개그맨 안 만날 거라면서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실 김지민의 열애사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 심지어 김지민의 남자친구가 허경원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죠. 방송에서 주구장창 서로 결혼까지 약속했다며 떠들어댔던 터라 김지민의 이미지가 박혀버린 것도 사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린 건 바로 김준호와의 열애였죠. 알게 모르게 많은 남자 연예인들의 대시를 받아왔던 김지민의 입장에서 뭐가 아쉽다고 이혼남 김준호를 선택했을까요. 김지민이 그 많은 가능성을 닫아두고 돌식남 김준호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김준호가 한 번 결혼을 했고 이혼했다는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진 바. 아직까지 결혼 안 한 김지민에게 있어 이혼남과의 열애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김준호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김준호의 결혼 생활은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김준호는 2018년 이혼한 이혼남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지 못했죠. 결혼 1년 후 아이를 갖기 전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던 남편 김준호는 결혼 1년 만에 아내를 그것도 필리핀으로 1년간의 어학연수를 보내줍니다. 김준호는 한국에서 열심히 방송활동을 하며 물심양면 아내의 유학생활을 적극 지원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애초 1년으로 계획했던 아내의 필리핀 어학연수는 조금씩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고 공부, 사업 등의 이유로 무려 11년이나 연장됐습니다. 졸지의 김준호는 아이도 없는 상태에서 일명 기러기 남편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11년이란 시간 동안 두 사람의 별거설 이혼설은 무성하게 퍼져나갔고 결국 유부남으로 살았던 12년 동안 이들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고작 결혼 후 누렸던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저런 바쁜 스케줄 등으로 두 사람의 신혼 생활은 고작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게 더 맞는 말이겠죠. 더욱이 충격적인 사실은 아내의 유학생활비와 사업자금 모두 김준호가 지원해준 거라니 무슨 큰딸 공부시킨 아빠도 아니고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굳이 이런 결혼 생활을 누구 좋으라고 유지하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김준호의 이혼은 그 누구에게도 비난받아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고자 했던 헌신적인 남편일 뿐이었죠. 또 이혼 후 네티즌과 언론에서 추측성 보도를 하자 김준호는 이혼은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두 사람이 충분히 고심하고 대화 끝에 내린 선택입니다. 라며 전부인을 감싸주기까지 했죠. 김준호의 이런 충격적인 가정사를 김지민 또한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평범하지만은 않았던 그와의 만남을 용기있게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열애 사실을 밝힌 김지민은 이제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대놓고 어깨춤까지 추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여기에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김지민은 열애 공개 전 김준호와의 열애를 티내지 않기 위해 비밀 유지 비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바로 김준호를 포함해 많은 지인들과 몰려다닌 것. 김지민은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놀러 갔다 왔다. 티 안 내려고 몰려다닌다. 이제는 공개 열애라 진짜 편하다. 라고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렇듯 공개 열애로 뜨거운 컵회 김준호와 김지민 앞으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에서 따로또같이 혹은 함께 인투샷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쓸데없이 퍼진 김지민을 둘러싼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사그라들겠죠. 상처 많은 김준호를 가슴으로 안아줬던 김지민이 있었듯 김지민을 둘러싼 썸남들에 대한 무성한 소문 또한 개극의 대선배이자 김지민의 남자 김준호가 나서서 싹 다 물리쳐주길 바라봅니다. 두 분의 예쁜 사랑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